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7월 8일 민경욱 전 의원의 SNS에는 6월 28일 재건표 현장에서 발견된 배추잎 투표주를 놓고 몇 사람이 벌리는 그런 논쟁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잘 아는 3명입니다 한국수력원자원에 속하는 분 또 대법원에 근무하는 분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인 분 서로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고 특히 대법원에 근무하는 분은 이번 인천지방법원에 재건표에 참여한 분으로 그렇게 추적됩니다 직원이거나 아니면 판사거나 이런 거겠죠 대법원에 다니는 사람이 연장자입니다 그리고 말투 같은 걸 보더라도 아주 젊지는 않고 30대 40대 정도 서로 편안한 말을 사용하는 걸로 봐서 격이 없는 사이에 3명이 배추잎 투표지에 대한 열띤 논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사적인 공간에서 나눈 대화이기 때문에 솔직한 그런 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투표 배추잎 투표지가 재금 표장에서 튀어나온 경로 예상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계신 분이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황당한 시나리오를 펍니다 그러니까 투표자가 투표지에 도장을 찍으려고 투표지를 보는 순간 의가 없어서 교환을 하기 위해서 투표관리 사무원에 가다가 갑자기 용변이 급해서 대충 찍고 투표를 종료했다 개표날 관계자들이 모두 다 녹색 관련된 생명이었던 관계로 해당표 문제를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다 그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실성도 없고 일고의 고려대상도 없는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제치입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이야기합니다 흑백 잉크젯도 아니고 칼로로 프린트됨으로 한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지역구와 비례가 둘 다 나올 수 있다 저의 반박은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 투표용지는 서로 다른 프린트에서 출력됩니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배춘잎 투표지는 프린트로 출력된 것이 아니고 인쇄된 것입니다 그리고 프린트로 출력해야 되는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사용한 것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불법 범법 활동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는 그런 뜻에 완전히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이야기합니다 롤즈는 하얀 종이고 칼로 프린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롤즈 하나로 지역구와 비례를 순차적으로 프린트할 수 있고 충분히 발생 가능합니다 저의 해설은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인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배춘잎 투표지는 인쇄실수 이외에는 프린트기에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자 대법원의 형으로 칭해지는 지인이 이야기합니다 강하게 반박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프린트 될 수 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연하면 되겠네 프린트 회사도 저게 가능하되? 일단은 근거 전혀 없이 그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뇌피셜 같다 또 대부분 지인이 강하게 반박합니다 이렇게 쏠린 투표지도 가능해?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초록색 비례대표지가 찍힌 걸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전투표를 했는데 프린트 되어 나오는 것을 보니까 불가능해 보이던데 재검표를 해보니 이렇게 규격 안 받는 투표지도 많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동생볼되는 지인에게 아주 강하게 반박합니다 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반박합니다 수만 정 뽑아도 나올까 말까 오류를 시연하라고 하네 대법원 수장이 그 모양입니까? 너희 대법관이 이상 없다고 하던데 너는 어디서 소이냐? 이렇게 좀 화가 난 그런 문장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다시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아예 프린트로 나올 수 없는 것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 관계자가 그러자 그냥 좀 더 반박합니다 그러면 투표함 다 열면 되겠네 저런 게 또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의 해설을 더하면 인쇄 전문가는 인천연수구월에서 출연한 배추님 투표지가 인천연수구월 경우만 하더라도 좀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종류의 인쇄 착오나 실수는 한 장만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발건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대법관 직원은 대법원 직원은 대법관을 믿지 못합니다 자기가 행이라고 부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반박하는 겁니다 왜 당신은 당신 대법관이 한 이야기를 믿지 못하느냐 그러자 형으로 불리는 대법원 직원이 이야기합니다 대법원은 없다고 판결한 적이 없는데 아직 감정 절차가 남았는데 일제히 언론이 저렇게 거짓 보도를 하니 더 의심이 간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만 장 뽑아도 나올까 말까 하는 오류가 하필 우연히 민경욱 지역구에서 나왔다고? 너네 왜 이리 오류가 많냐? 운도 없네 또 하필 그러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수천만 표 관리를 하다 보면 그 중 아주 소수의 일부는 오류가 날 수 있는데 이번에 재검표를 수행한 대법원 직원이 부정선거 업무론을 믿다니 놀랍네 이렇게 답합니다 저의 해설을 다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은 철도철미하게 선거 무결성을 파헤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두 다 부정선거 업무론으로 그렇게 간주하는 것이죠 이런 거가 확산시키는 데는 유튜브 채널에 몇몇 사람들이 크게 기여한 거죠 부정선거 업무론 당연히 유권자들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 무결성에 대해서 검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본 권리인 거죠 그걸 부정선거 업무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자기가 행위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부정선거 업무를 믿는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발끈한 것이죠 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이야기합니다 1년 2개월 동안 재검표 절차를 수행 안 한 것은 너희 대법원 아니냐 우리한테 투표지랑 자료 다 갖고 가서 왜 이제 열어서 형 대법원 다닌 건 맞지 그러자 또 대법원에 다니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네도 우리도 다 이상하니까 검증해보자는 거다 1년 2개월간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법의 판결 자체를 6개월 이내 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오류 타령하는데 저런 오류가 있으면 안 되고 당연히 증명 가능해야 되고 오류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에 대해서 검증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고 언문으로는 몰면 안 된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형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법원 관계자는 친행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지만 대법원에 파견된 직원일 수도 있지만 법을 잘 아는 분 같다 그러니까 아마 판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날 부장판사들이 대여섯 명 정도 직접 참가해 가지고 일을 도왔다고 하니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에 비교적 젊은 직원들조차 이 정도의 생각 그러니까 선거에는 문제가 없었고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음모론자다 이렇게 생각을 굳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소 폐쇄적이고 또 동질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들이 문제가 없었다고 그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죠 일종의 쇠내가 되거나 또 이데올로기화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6월 28일 재검표가 끝나고 시간이 제법 흘렸죠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던 4.15 총선의 무결승 문제를 다시 6월 28일 재검표를 기점을 해가지고 다시 더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이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은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가설 정도가 아니고 주장 정도가 아니고 의심 정도가 아니고 추론 정도가 아닌 겁니다 현재의 모든 정황이나 정거나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총종합하면 대한민국에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 담당을 맡고 있는 공적기관인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방법을 사용했었던 간에 선거부정이라는 대형 범죄를 저지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소수 사람들이 관여하는 건지 그러나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정도는 거의 입증된 사실이라고 보는 거죠 그냥 추론이나 의심 정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종류의 비용을 치르든지 간에 이번에 제대로 밝혀가지고 이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되지 않고 이런 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완전히 죽은 겁니다 이렇게 맹맹백백하게 드러난 정거물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언론이 다 입을 다물고 그 문제를 주도적으로 처리해야 될 야당과 야당 국회의원 의원들이 입을 다무니까 물론 그들의 침묵하고 무관심한 것처럼 완전히 그냥 묻어버릴 수 있는지는 저는 아주 해의적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런 정거물들이 들었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프린트해야 될 것을 인쇄를 해버린 겁니다 그건 빼도박도 할 수 없는 그런 정거인 거죠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분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거의 확신법이구나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거의 확신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두고 보시죠 밝혀지는지 아니면 덮고 악이 성리하는지 아니면 밝히고 정의가 성리하는지 그 부분을 앞으로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대법관들도 잘해야 되죠 잘못하면 그냥 본인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망칠 수가 있으니까 세상이 뭐 얼마 정도 이렇게 어둠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부정성 그 정거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덮으려고 그렇게 발악이라고 볼 수 있겠냐 발악을 할 정도가 되면 거의 말세라도 말세인 거죠 두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문제를 생각하시고 관심을 갖고 어떻든 공정한 선거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무너지게 되면 체제건 정책이건 제도건 삶이건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권력을 훔친 사람들이 뭘 못하겠습니까 권력을 훔쳐가지고 악법들을 만들어서 국민을 옥죄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을 누가 견제하고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습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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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